이번 주의는 최악의 노래 노래는 잘 어울린다 그리고 퍼포먼스는 잘 어울린다 커튼콜이요 김예준 노래 잘했어 발렌타인 무대를 멍고고 잘 살리면서 팀 색깔도 잘 들어내서 좋아할 것 같습니다 발렌타인 화이팅! 다음에 또 봬요 노래와 함께 그둘이 노래 잘 어울린다 노래와 함께 오늘 너무 힘들어 우리 다시 돌아오는 건가 다시 돌아오는 건가 랩때리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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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지금 좀 더 힘들어요 어디로 가야 하는 거 같아요 두 팀 떨어져서 슬플 것 같아요. 또 지금 모지도 슬프네. 남칸 계획을 살고 싶어요. 그곳만 어디 지나갔다고요? 네. 아, 너무 멋있어. 이제 7위와 8위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. 무대 위 두 팀 중 한 팀은 세미파이널에 진출하고요. 또 다른 한 팀은 탈락합니다. 그럼 바로 탈락팀을 공개하겠습니다. 뭐라고 하는데 떨린다. 되게 복잡 비명했던 것 같아요. 설마 설마 이러면서 계속 기다렸던 것 같아요. 프리즘 팀 그리고 커튼골 팀은 두 팀 중 8위 탈락팀은 제작권을 작성하는 것 같아요.